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흐린 하늘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옷차림하기 참 애매합니다. 아침에는 자켓이나 두꺼운 겉옷이 필요한데요. 한낮에는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5.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0.9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올라서 낮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흐린 하늘에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경북 동해안 전지역 모두 12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 따뜻해지면서 봄기온이 짙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